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특란노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이제 마지막 커리입니다. 모의고사, 특란노모의고사 커리. 물론 뭐 특란노모의고사 파이널도 있어요. 파이널도 있는데 어차피 그 실전 모의고사의 연장이기 때문에 시즌2 그리고 파이널 거의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즌1이 6회가 있었고 이제 시즌2하고 시즌3가 각각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회씩 구성을 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그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 가격적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좀 가격을 좀 낮춘다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회차가 좀 많아지는 것도.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니까 제가 특란노모의고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풀기 때문에 회차가 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PDF 같은 거를 이렇게 스캔된 걸로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열악한 상황에서 출력하셔가지고 보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회분이 35,000원 정도로 회당 3,500원 정도로 제가 시작부터 가격부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서 푸는 게 좀 낫겠다 싶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매하셔서 푸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시험지 A3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평가원 모의고사의 시험지 사이즈는 되게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B4도 아니고 A3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모의고사로 나오는 대부분의 모의고사 사이즈도 아닙니다. 좀 특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과 똑같은 느낌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제특난도 모의고사는 시즌1도 그랬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이즈를 맞췄어요. 그러면 실제로 단가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종이를 따로 잘라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지만 대신 회차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사실 그 제작할 때 컨텐츠 생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들을 생산해내는 거 있잖아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가격이 부터 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특징을 좀 얘기를 좀 해주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죠? 컨텐츠 자체의 퀄리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선배들 커뮤니티 검색만 하셔도 특난도 모의고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판단 그리고 올해 또 시즌1을 푼 학생들의 판단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좀 건전한 비판도 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판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이건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본 다음에 비판도 제가 수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기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1,2,3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는 파이널로 올해부터는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시즌1이 6회분, 시즌2가 10회, 파이널이 10회입니다. 알겠죠? 예, 올해 수능에 출제될 만한 것들의 난이도를 약간 높여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약간 좀 하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쉬우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잖아요. 풀고 나서 어, 이걸래 왜 풀었나? 30분 시간 낭비했는데 공부할 것도 없고 돈도 낭비하고 절대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의고사만큼은 저는 되게 뭐랄까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풀고 나서 시간이 아까우면 안 된다. 풀고 나서도 공부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서 푸는데 너무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제가 책도 특란도 특강도 나오고 특란도 모의고사도 나오고 실전삼백도 나오고 그리고 기출, 시그마 기출이라든가 또는 물알체 개념완성 이렇게 책들도 나오는데 콘텐츠 자체에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바로 이 모의고사예요. 문제들을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문제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버는 돈에 절반 이상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괜찮아? 저는 그런 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강의 교재 이번에 시즌2입니다. 시즌2. 평가원 시험지랑 똑같은 사이즈의 시험지로 구성이 됐고요. 폰트 자체도 최대한 평가원과 다르지 않게 제작을 느끼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문항 구성이야. 당연히 평가원이랑 똑같겠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단 편집 방향은 거의 완벽합니다.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OMR 카드도 이번에 바뀌잖아요. 올해 그래서 처음에 9평 평가원에서 공지했던 방식으로 제가 OMR을 만들었는데 6평을 보고 나니까 바꿔놨더라고요. 쥐들이 이렇게 내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바로 발맞춰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OMR로 바꿨어요. 한국사가 날아간 거는 당연했어요. 그래서 시즌1에 제가 한국사 날아간 걸로 평가원에서 공지한 방식으로 OMR을 제작했는데 약간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6평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거랑 다시 똑같이 맞췄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게 저는 모의고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시험 보시면 알잖아요.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게 뭐 폰트가 평가원 폰트가 아니야. 그럼 이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무슨 편집 방향이 좀 달라. 어투가 달라. 평가원 어투가 달라. 그럼 이미 우리는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그죠? 왜냐하면 평가원 시험을 볼 때 항상 좀 어려워졌는데 내가 느낄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항상 받아야 돼. 근데 형식적인 면에서 그게 달라지면 집중력이라던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실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30분 잘 지켜서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학습 대상 2022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뭐 당연하겠죠. 그쵸?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1등급으로 도약하려는 수험생 음 그래 근데 사실 지금 7월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7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2등급이라던가 3등급 이런 것들 등급을 막론해서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모의고사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1등급으로 도약하려는 수험생 또는 1등급을 유지하려는 수험생 또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가 시작됐지만 등급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보장할게요. 거짓말 아닙니다. 2022 수능 대비 하드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쉬운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실전 연습 좀 됐나? 뭐 버릴까?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모의고사 아닙니다. 보고 나서도 아 맞았어도 내가 다시 풀면서 아 이런 깨달음을 좀 얻는 아 내가 공부했다 아 이걸 다시 공부할 만한 게 있었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방향성에 반드시 맞게 그렇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사고력을 좀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계산이 많지 않은 늘 얘기하잖아요. 특난도 모의고사에 슬로건이 있다고 했어. 우리 모의고사 제작을 할 때 연구팀이랑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제가 연구원들한테 문제 제작을 할 때 이걸 생각해 줘라. 뭐? 슬로건은 뭐야?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예. 평가원에서 쓰지 않는 계산들 절대 하지 마. 알겠죠? 연립방정식 막 풀게 하지 마. 수치가 더럽게 되지 마. 문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수치가 약간 더러워져? 그럼 수치를 다시 맞춰. 이렇게 다시 반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서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거기에 집중하기에 문제가 되어 있지 계산에 집중하는 문제는 없다시피 합니다. 알겠죠? 다만 올해에 6평이라던가 9평 그리고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서 약간 복잡하지만 계산이 복잡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특이하게 냈어라고 하는 거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용수철 문제가 나왔는데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주지 않은 문제가 수능특강이 나왔는데 용수철이 원래 길이를 안 주잖아요. 원래 길이를 안 주면 약간 문제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길이를 찾고 그리고 평형점을 찾고 최대 운동에너지나 최대 속력이라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쓴다던가 합력거리 그래프를 쓴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길이를 원래 주는 게 맞아. 그래야지 힘평형이라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던가 최대 운동에너지라던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이번에 수특이 보니까 원래 길이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를 해야 돼? 그러면 간단한 뭐랄까요?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의미 없는 계산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합니다. 알겠죠? 왜? 올해 수특해서 EBS에서 올해도 연계가 되잖아요. 특이하게 다뤄진 것들은 원래 길이가 없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산수는 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세심하게 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죠? 합리적인 고난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인드는 합리적인 고난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도 아니에요. 알았지? 그래서 만일 이 문제를 3, 4등급 학생들이 처음에 그냥 딱 30분 정해놓고 풀면 점수가 안 나올 거야. 막 20점대 초반대 막 나오고 막 10점대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넣어놔서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하나하나가 새로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6평이나 9평은 2개, 3개 있다면 제 모의고사는 4개, 5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훈련을 해 나가면 이게 회차, 특란도 목욕사의 회차가 거듭되면 점수가 상승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특란도 목욕 특징, 전회차 연구소 제작. 당연한 거고요. 합리적인 고난도 문제들, 준킬러 주제들을 일단 최대한 다수 포함을 시켰어요. 전기력 문제 난이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준킬러급으로. 합성자 기장도 높아야 되죠? 전 특수상대성도 높아야 되지? 연력학도 어느 정도 높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1컷 기준이 40에서 42점 정도. 그래도 최대한 42점 전후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어요. 요즘 평가원의 방향성상 약간 어려워지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6평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처럼 쉽게 낼 가능성은 없어요. 표점도 지금 원과목 중에서 물원이 6평에서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42 전후로 나오는 것을 제가 목표로 문제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학년 버전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서 조금은 대중성을 띌 수 있게 출제를 했습니다. 알겠죠? 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문항 구성은 9, 6, 5를 준수합니다. 작년 수능 6평, 9평, 올해 6평 전부 다 1단원, 2단원, 3단원이 9, 6, 5로 구성되어 있었죠. 한 문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네. 9, 6, 5. 평가원이 계속 9, 6, 5로 내고 있는데 나 혼자서 15, 5 이렇게 내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7월 학평 보니까 15, 5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평가원의 방향성을 준수하겠다. 9, 6, 5로 출제를 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강의 구성. 자, 10회이기 때문에 회당 2강 정도로 해서 20강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20강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고 각 회당 7번에서 20번까지만 풀이를 할게요. 1페이지에 한 6문제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1페이지 문제들도 그래도 저는 쉬운 문제입니다. 쉽게 냈는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모의고사인데 그래도. 전범이 고르게 내야 될 거 아니야. 특난도 모의고사가 무슨 역학만 있는 거 아닙니다. 특난도 특강은 1단원만 있어요. 뉴턴역학, 연력학, 특수상대성이론. 근데 애들이 자칫 잘못해서 특난도 모의고사랑 특강을 헷갈리면 안 되잖아. 특난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전범이 고르게 구성됩니다. 그럼 당연히 1페이지에 들어간 문제들은 난이도가 낮겠지만 거기서도 매번 그 6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쉬운 문제가. 거기서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문제 자체는 쉽지만 아, 이거 놓칠 수도 있겠다. 이걸 한번 물어봐 보자. 그런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풀진 않을게요. 수업에서 안 풀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설지만 봐도 아, 내가 이걸 놓쳤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수업에서는 2, 3, 4페이지를 풀어 나간다. 예, 7번부터 20번까지를 하나하나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법. 학습법은 가능하면 실력이 좀 미천하더라도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반드시 30분 동안 테스트 진행하고 채점하고 각자 학습하고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최대한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강의에서 항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는 그냥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틀린 것들 중에 뭐 틀린 것들을 다 보지도 않잖아요. 뭔가 좀 해설로 좀 미진한 것만 강의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최대한 컴팩트하게 수업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지는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제지만 해설을 좀 보면서 최대한 얻어갈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를 좀 수강해 주시고요. 뭐 10회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풀이법 정리하는 거 꼭 해주시고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내가 그 나는 지금 1등급 수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부족해. 트나무 목욕상 물론 좀 더 시간이 부족해 실전보다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사고력 문제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답을 도출하기 때문인데 그 시행착오를 없애야 되잖아요. 한번 뭘로 했네?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 맞네. 푼 건 푼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애매한 1등급이나 1등급 엔트리 또는 2등급 수준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그 시행착오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 삭제하려면 반드시 풀고 나서 풀이법을 정리하는 그 약점 문항들에 대한 풀이법을 알고리즘을 원리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알겠죠? 제가 그래서 해법 노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해법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직접 손으로 정리해보세요. 해법 노트를 제작하셔서 꾸준히 쓰는 훈련. 모의고사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시작은. 근데 나는 별로 없다 쓸만한 게 그럴 때는 책도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만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길이에요. 모의고사 연습한다고 해서 시간이 막 팍팍팍 줄지 않습니다. 실력을 늘려야 돼. 실력을 늘려야 돼. 알았어?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이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말이야 너희들은. 문제에 회차를 늘리면 회차를 늘린다고 해서 시간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계속 양치기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시간이 계속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 회차가 그 시간을 줄이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차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늘려야 돼요. 실력을 늘려야 그래야 이게 아니라 실력을 늘려야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실력과 문제풀이의 시간은 반비대네요. 그죠? 물리학적인 적분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어차피 같은 표현이지만 시간과 실력이 반비대인 거죠. 실력이 늘면 늘수록 사실 학습 시간도 줄어들고 모의고사 보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회차랑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연습은 최소화시켜서 하셔도 돼요. 시간 분배 연습 같은 거는 수능 보기 전에 한 10번만 해도 돼. 10월에 한 10번만 모의고사 쳐도 문제 푼 훈련은 다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훈련은. 그게 아니잖아.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건 실력을 늘려야 돼. 그 실력을 늘리는 건 모의고사 회차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다시 머릿속으로 추려보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게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알겠죠? 회차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알겠죠? 그 실력은 문제를 풀고 나서 후속 조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속 조치를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점수가 계속 올라갈 거야. 특란도 모의고사도. 알았지? 자, 액정부당 선별한 다음에 집중 분석한다.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Q&A 게시판 활용하셔서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알겠죠? 강의로도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해소가 안 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강의로도 해소가 안 되는 물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하면 또 질문을 하면서 정리가 돼요. 하다가 또 아, 이건 내가 깨달았다. 이런 경우도 있지. 질문하다 깨닫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하려고 하시고요. 질문, 답변. 항상 우리가 연구팀에서 오전 중에 출근을 딱 하면 오전, 점심 먹기 전에 질답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올려놓으면 오늘 오전 중에 처리가 쫙 돼서 오후에 딱 받으면 질문의 답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너무 이상하고 애매한 질문이 아니라면 자, 다 수강을 한 다음에 2회도 약점문항 선별을 해서 꼭 재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난도 모의고사는 한 번 더 재풀이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신들만의 약점문제 자기만의 지옥인 문제들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풀고 수능 전까지 반복 숙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소화하신 다음에 이제 특난도 모의고사 파이널에서 또 한 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반기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더운 여름이야 지금 뭐 가을이나 겨울에 이 강의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여름이어서 이 여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면 11월, 따뜻한 11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알겠지? 행복한 내년 캠퍼스 생활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내년이면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또 백신이 올해 거의 뭐 다 맞기 때문에 그죠? 네, 집단 면역이 여러분들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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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